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구는 관내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출산 장려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날 교육은 아태인구 연구원 김태현 교수의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내외 정책 차례발표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는데요. 교육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5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학부형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육아참여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출산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중고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